달걀? 달걀? 아니 이거 삶은 달걀 아니야? 어? 이게 먹으면 몸에도 좋고 목소리도 잘 나와 그러니까 노래 연습하기 때문에 너무 잘 먹어야 돼 오 잘하네 우리 이렇게 사업할 수 있겠다 삶은 달걀 여기 매일 텐데 그쵸? 너무 일 것 같은데 맛있다 맛있다 여기 딸기면 어떡해 아이고 잘 된다 딸기면 어떡해 이제 먹고 가자 또 구운 달걀이네 이거 맛있죠 안녕하세요 음악 선생님 안녕 안녕 오랜만에 이 익숙한 연습소리 누구야 안녕 젠을 매주 영상으로 만난 육중한 삼촌입니다 육중한 삼촌이 오늘 젠과 슈퍼 사유리의 노래 선생님으로 오시게 되었네요 아무래도 젠을 매주 지켜봐서 잘 아니까 맞춘 선생님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음악 선생님 제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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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있어요 제니 있어요 텐션 어떻게 제니 저 텐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제니 안녕 인사 선생님한테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 어디죠 놀랬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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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아니야? 쟤 아니야? 그쵸, 삼촌만 쟤를 매주 봤지 쟤는 삼촌 처음입니까? 잠깐만 쟤는 잘 봐 삼촌 보고 삼촌 보고 봐 이거 진짜 귀찮네 어떻게 친해져야 될 텐데, 그쵸? 진짜 귀찮아, 엄청 귀찮아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나비야 쟤 나 좋아하는 노래다 이리 와라 한 노래 아니야 나비야 스타일 아니야 나비야 스타일이야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한국의 스타일 아니야 야 곰 세 마리도 안 통하네 어쩌죠 반짝반짝 이 노래 좋아하잖아요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 오, 두 번호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다운 반응했다 네, 좋아한다, 좋아한다 라 라 오, 기타도 잡았어 라 라 라 따라하네요 기타인이 흥미를 보이는구나 친해지고 있어요 라 라 라 라 라 라 젠에 대해서 잘 아는 삼촌이라 그런지 금방 분위기를 풀어주네요 라 아이고 신난다 라 라 아, 이제 기분 좋아져서 다행이잖아요 다행이다 아니, 근데 살기가 평소에 노래를 좀 했나? 옛날 전국 노래자랑 나왔는데 인기상 받았어 아, 정말? 인기상 받았어요 아, 그래? 이번에도 인기상이면 어떤 거야? 웃음 웃음 무슨 자신감이죠? 웃음 역시를 앞서갔어 아니, 우수상이면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전국 노래자랑이 굉장한 분들이 많거든요 심도백이 이찬원 씨도 우수상 출신이고요 송가인 씨도 어마무시한 가수분들의 전국 노래자랑을 거쳐왔었죠 지금 현재 상태를 알아야 되니까 아, 오케이 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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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근짜 어느 하루 힘들어도 몇이 년 더 간 서로 다리 살아오 우리 그쵸? 저도 인기상 때도 댄스 담당이었는데 그쵸? 저도 인기상 때도 댄스 담당이었는데 내 박자 속에 시작! 끈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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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근짜 내 박자 속에 내 박자 속에 내 박자 속에 보자 이별우도 있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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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고 눈물도 있네 네 네 네 네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너네 못해? 너네 못해? 너네 못해? 너네 못해? 너네 못해? 이 bombs 아니 아니 이 진도 웃으려고 진도 onde 담Сп ganhar 어, 되게.